천안 제12경 천호지는 당국대학교 앞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배경으로 당국대 치과병원이 있는데 그 앞으로 있는 곳이 아름다운 장미정원입니다. 주차 무료, 입장료 무료이고 작지만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주차 무료, 입장료 무료, 입장료 무료, 입장료 무료. 주차 무료, 입장료 무료. 주차 무료, 입장료 무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옥티비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